안녕하세요. 935TV입니다. 오늘은 홍조, 트러블 예민 피부의 각질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이기도 해요. 이맘때 피부 고민 많지요? 어떤 고민이 제일 걱정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질 고민 사라질 줄 모르는 각질들 특히 가을철에는 본격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각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특급 각질 타파 뷰티템 가성비 좋은 뷰티템을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있어도 각질 없는 사람은 없다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 이맘때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푸석거리고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지요. 세안 후에 젖은 상태에서 문질문질하는 스크럽 제품이 있지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알갱이가 있어서 너무 세게 하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효과까지는 없지만 각질이 바로 없어지는 효과는 있어요. 곧바로 화장을 했을 때 화장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라 각질관리 포기했던 홍조, 트러블, 예민 피부들에서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홍조, 트러블, 예민 피부들은 쉽게 트러블이 나는 데다 각질까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스크럽 같은 물리적인 각질 제거보다는 피부 보습으로 자연스럽게 각질 탈락을 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 주인공은 페이스 오일 중에도 꽤 평이 좋은 NC5 밍크 오일이에요. 스크럽 타입이 아니고 오일을 흡수하여 유수본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각질을 없애주는 타입이라 건조함이나 자극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에센스 타입의 오일로 그냥 스킨케어 할 때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는 게 끝이에요. 에센스 오일 하나로 부족하다 싶으면 수분크림을 덧발라주면 촉촉함이 없대요. 좋습니다. NC5 밍크 오일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어요. 얼굴 각질만 문제가 아니죠? 환절기만 되면 벅벅벅 거침없이 몸을 긁어대는 바디 각질이 문제예요. 건조함, 각질, 가려움으로 밤잠 설쳤다면 NC5 밍크 오일 몸에도 발라주면 모처럼 고요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밍크 오일 사용 초기에 각질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건조함이 심한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건성 피부들은 피부 유수분이 부족해서 피부 순환도 활발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부 재생도 원활하지 못하지요. 밍크 오일에 함유된 다양한 지방산들이 세포의 먹이가 되고 혈액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진피층으로부터 밀려올라온 수명을 다했으면서도 자연 탈락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각질들이 있어요. 밍크 오일을 충분히 발라줌으로써 불필요한 각질 탈락을 돕고 세사를 계속 올려보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합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 정도는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정상적인 피부 주기를 찾으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윤기가 흐르고 맑아지게 됩니다. NC5 밍크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면 피부의 자체 자생력과 면역력을 키워주어 모든 피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찾아내어 치료해주는 NC5 밍크 오일 기초화장은 건강한 화장품 NC5 밍크 오일로 해결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